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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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어! 어, 나야! 인상이 너무 좋은 남자가 있어! 너무 잘생겼어! 너한테 꼭 소개를 시켜줘야겠어! 아, 무슨 소개야! 오케이? 꼭 한 번 만나봐라지? 어, 귀찮은데! 이 사람 어때? 한 번 만나볼래? 귀찮게 하는 친구 때문에 내 키진 않는데 나갈 준비를 하네 재미없을 게 뻔해 대충 입고 나갈래 전 인상이 뭐가 중요해 극대와 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김건건 노래 저 노래가 사는 말도 안 돼 저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저 눈에 반해버린 사랑 소여기는 소여러심 우유 소여러 on 우유 고맙습니다 소유 김말이 김치말이 이븐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창의 꽃 한 송이가 너였지 하얀 탁자에 기대 안 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이상하게 재밌는 건 기대 안 한 탓일까 과연 그게 기대 안 한 탓인 걸까 내 생각엔 우린 분명 문명 아니 모르겠으니 우리 한 번 더 만나볼까 그런 난 네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어린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게 해 아마 사랑일 거야 첫 눈에 반해버린 사랑 그런 난 네가 좋았어 나도 네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었죠 난 몰랐었지만 처음부터 아주 어린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게 해 아마 사랑일 거야 저 눈에 반해버린 사랑 너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게 해 아마 사랑일 거야 저 눈에 반해버린 사랑 우리의 케이팝 엠넷